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친례교회입니다. BBS를 위한 프레어 워과 블락 파티가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제4대 단임 목사님 청빈권으로 지난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남전도의 바베큐 파티가 오늘 오후 1시 와파토 공원에서 열립니다. 벗겨서 카메라를 얹으세요. 올해는 전혀 처음입니다. 2019년 BBS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BBS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난민 선교가 있으며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월드 체인저스 뉴스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